홍문종 의원이 떠난 의정부 의일선거구는 새 주인 자리를 놓고 3인 3색 대결이 펼쳐집니다. 24년 동안 절치부심한 김민철 후보와 토박위 변호사 이형섭 후보, 지역시민운동을 이끈 김재현 후보가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민철 후보는 경선을 통해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새 정치국민회의 시절부터 의정부에서 24년간 지역기반을 다지면서 명실공의 외골수 지역전문가로 통합니다. 지역전문가답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교통문제 해결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GTX 신호선 조기착공하고 그리고 수소발 KTX 연장 그리고 8호선 연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은 40대 변호사 출신인 이형섭 후보를 앞세워 보수표모리에 나섰습니다. 후보 중 유일한 지역 토박위를 내세우면서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초중고교를 의정부에서 나온 만큼 의정부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학교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민중당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재현 후보가 다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시민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서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의 뜻대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국가가 이것에 100% 지원을 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정동진 후보가 본선에 나서게 됩니다. OBS 뉴스 요은총입니다.